1, 2, 3, 4 1, 2, 3 1, 2, 3 안 돼 죽었다 안 돼 겁나 아파 화염방사기도 있어요? 있어요 화염방사기가 제일 뜨거워요 아 뜨거워 몰테이션 판 많은 거 우와 미친 개무섭긴 개무서운데? 괴물 어디있어요? 저기 표지판 아 오 그런식으로 변신간 맞아 프로틴 괴물도 있었네요 태 태 태 태 아 와 대박 우와 와 이렇게 먹을 수도 있구나 이게 빨간색이 있죠 빨간색이 얘네들 약점이래요 어 됐다 어 오 오 오 오 오 오 팀 부활속도 100%로임 홀린은 리든을 죽이면 체력 1을 치유합니다 뭘 해야 되지? 나는 워커로 합니다 야 야 봇 이름이 지미야 하하 X 됐다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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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 활있다 돌격수청 스카 있어요 갑시다 고고 오 프로틴 프로틴? 프로틴? 어 에바야 나이스 와 이거 게임 와 이거 게임 타격감 좋다 아이쿠 청소원대 앞에 가면은 저는 때릴 수 밖에 없어요 누굴 때렸어요? 저 난가? 저기 막 저격증이 있고 님들 리듬물이 불러오는데요 어 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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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뭐 설치했는데 뭐야 누구야 와 미친 아 그치 나이스 아 포기 포기 아우야 아무도 안써주는거 실화야? 나쌌어 아하하하 이거 뭐야 아 기념품이래 원래 어어 됐어요 나이스 그냥 뭐해요 아이큐 님 수집가가 되시면 어떡해요 원래 인생은 수집가리 적고 적고 있다 새 있어요 그게 뭐예요? 새 건들면은 좀비들 겁나 오는 거 아 새 조심해요 어? 어? 누구죠? 난가? 개수님이래요 난가? 어? 조심하세요 여기 새는 새는 여기 새는 조심하세요 아니 그냥 시스님이 다 해준대요 다 건들이죠 아니요 뭔 소리입니까 아 본인이 아 근데? 어차피 건들겼던 거예요 야 나 아니 나 야 나 밑으로 내려갔어 나 억울해 나 억울해 나 밑으로 내려갔다고 뭐뭐 지질려고 지질려고 오 호 엇 어 어라? 아 어라? 하핰 하하핰 하하핰 하핰 으하핰 오 야 야 근데 리얼리티한게 피도 다 묻어있다 재밌데 이거? 어 재밌지 저희 그거 울리지 말라는데요 뭐요? 그거 문에 알람 안 울리고 새도 안 울리고 승리치도 안 울리고 자동차 알람도 안 울리면 동전하고 보너스 준다 한대요? 아 못할 것 같은데요 그쵸 아는 게 있죠 아닙니다 아 왜 나한테만 그래 아 새 무섭네 여기서 새 없애고 걸까요? 아니 어차피 해봤자 똑같으니까 그냥 일단 앞으로 가버리죠 여기로 여기로 가버려요 여기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? 안돼요 키오님 그냥 놔두지 아 됐다 왜냐면 전 위에 있거든요 화이팅 아이 젠장 키오님 이게 뭔 소리예요 난 위에서 안 내려갔지요 아 나빴네 진짜 너무하네 뭐야 저거 오 오 오 뭐야 보스다 보스다 오 오 오 오 우와 미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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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Cheers your 어 죄송해요 너 왜 때린거 같은데 엄마 몰라 몰라 겁 PowerPoint 다 팀킬 당해요 기분타가 기분 탓 오 뭐야 manera 간다. 오오오오? 이게 맞아? 아우. 돈 보이면 알아서 각자 주세요. 어 이게 뭐야? 헉, 여기 자동차가 있었어? 아, 내가 범인임. 아유, 어차피 끝나는 거 미리 끝내야 된다니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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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저X다. 야, 어떤 사람이 고대식으로 싸우는데? 누구야? 아, 아유, 위기한. 야, 누가 신석기 시대야, 벌써? 뭔가 나쁜 소리가 나. 어, 어, X됐다, X됐다. 아, 벗었다. 아, 죽었다. 아, 부러워. 그 전에 터뜨려주지. 그 전에, 오, 오오. 오, 야, 야, 걸렸다. 얘 꼈다, 꼈다. 오케이. 아, 나 왜 이렇게 아파? 어, 들어오세요, 여러분들. 안전가옥입니다. 하하, 이 사람. 하하, 이 사람. 화해, 겁나 열심히 쏘시네. 혹시, 자네 국가대표 야궁선수가 되지 않겠나? 뭐지? 뭔가, 나쁜 소리가 들린다. 밀 잡았고. 뒤에 아니야? Details 아, 또 있다. 그 뒤에, 좀 많은데? 이에 툙종이 두 마리가 있어. 우호호호호호호윤 디질 뻔. 잇. 야, 피, 너무 쫄아들었는데? 어떡하냐? 아, 이게.. 낙땜이 있네? 이거 어떻게 먹어요? 아. 오케이, 치유 좀. 으호오오오오 아 뒤질 뻔 어 야 피 너무 쩔어 드는데? 어떡하냐? 아 이게 낙땜이 있네? 알아요 이거 어떻게 먹어요? 아 오케이 치유 좀 아니 왜 우리 중세시대냐고 하하하 울버린 울버린? 울버린 오 아니 이건 이건 못 참지? 아 아 신난다 우와 울버린 개재밌다 울버린 아 부모 어 잠깐만 쟤 남대지 아 잠만 이거는 에바 왜요? 아니 여기 끌고 오지마 특정 아니야 많이 아프지도 않구만 누가 날 계속 맞춰 그니까요 난가? 틀린다 보다 아닌 듯 어떻게 알아 니가 니가 어떻게 아냐고 아 이게 일단은 내 앞에 울버린 그거 끼고 그 크로티드 도망가고 어 바뀔 때 근데 이러면 내가 샷건 안 들어도 되겠다 돌격수총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활재비가 많아 갖고 뭘 써도 될 듯 어 그니까 활재비가 두 명이나 있어가지고 하하핰 아니 왜 왜 우리 지금 미래인데 2022년대 근데 보스터 때 어떻어 하... 어떻게 하려 그러니까 보스터 때 어떻게 하려고 안쪽에 안쪽에 특정 특정 저 죽어요 저 죽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! 살려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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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으로 가라. 아이고. X 됐다. 여기 밑에 더플팩 안 가져가면 님들 죽음. 야 나밖에 없지? 너밖에 없다. 믿고 있었다고. 폭발물을 주우세요. 폭발물을 설치하세요. 갔다 온다. 아니요. 그렇죠. 근데 저희 다 가야 돼요. 어차피. 아 이제 튀어야 돼요. 얘들아 내가 뛰는 스테미나가 없어. 같이 가지 않을래? 와 진짜 개인주의다. 다들 따로 노는 것 봐. 인생은 원래 개인주의. 너무. 야 너무하다 진짜. 뭐야 어디로 가야 돼? 길 잃었는데 나? 위로 위로. 아 뭐야. 살려줘. 잘 있어라. 행복했다. 행복했어. 뭐야. 끝났어. 재밌다 와. 형분이 죽었어요. 딱 10초 남았다. 어쩔 수가 없었다. 어이쿠 이런. 아 이거 강화상자 가지고 뭘. 뭘 들고 가야 된다던데요? 이거 한 명씩 뭘 들고 가는 거 지켜줘야 되나봐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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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정수야 그거 독이야 독. 독이라고 저거? 아 초록색 독 아니야? 이거 치유에요? 아니 치유. 치유. 나 독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? 진짜. 독이 어디. 야 저기 봐봐라 정수야. 먼저 가는 거 봐 저거. 나밖에 없지 정수야? 응? 나밖에 없지? 그럼 먼저 들어가죠. 그러자 문 닫아 버려요. 어이가 없네? 야 문도 닫는다. 양아치인 것 봐. 여기서 뭘 해야 되나보던데? 여기 지키는 거 아니야? 이거 레프트 포데드 보면 항상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지키던데? 그럼 시작할게요. 네. 와 그가자. 그가자. 여기 총알도 먹으면서 하세요. 저거 살려주세요. 그리고. 아아. 아아. 죽을 뻔. 누가 죽고 봤어. 고쳐. 고쳐. 나 고쳤. 오케이 나이스. 와 노래 너무 좋은데? 이게 게임이지. 나 죽어요. 여러분들. 잘 있어요. 아. 살았다. 들어와 왼팔이. 딱대. 주쿠바스 고쳐야돼. 아오. 미안. 아 그럼요. 칠하고 말하면 내가 없어. 내는. 아. 기다려봐. 거기 깔려있어가지고. 어. 야. 이거 뭐야. 들어와. 안되겠다. 야. 잘해요. 갑시다. 와. 이거. 야 이거 재밌네. 야 노래하고 하는게 너무 재밌다. 노래 너무 리얼리티 있어서 너무 좋은데? 어 이게 뭐야? 심장 후 충격기 있다. 오. 살릴 수 있네? 죽어서 완전히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네. 이거. 큐오님 드실래요? 큐오님이 제일 오래 살던데? 저. 저. 이미 가지고 있어요. 먹었어요. 아 그래? 누구 이거 먹을 사람. 나 이거 어차피. 나 맴모 혼자 죽거든. 항상. 뭔데? 전기 충격기. 심장 충격기.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네. 나 죽는다. 나 죽는다. 살려줘요. 와 나 피 1 남았어. 누가 도끼집 잘하시지. 야. 야 니 나무꾼인데? 좀비꾼. 좀비꾼. 나이스. 미니멀 있는데? 뭐가 많네 여기. 여기도 뭔가 이. 사과도 싸우기를 대비해야 하는 이. 들어온다. 들어온다. 아. 야 나 죽는다. 나 죽는다. 저 구해주세요. 부모 한 마리 더. 아이씨. 정말 없다. 정수야 뒤에 저거 약. 약. 먹었어? 살릴게요. 네 살려주세요. 야 너 뒤에 봐. 뒤에 뒤에 뒤에. 야 이렇게 어려운데. 조금이라도 어려우면. 어떻게 하냐. 9초 남았어요. 조금만 하면 돼요. 9초 9초. 9초 참아. 여기 뒤에 기관총. 이거 못쓰나? 정수야 언제 죽었어? 아 죽었어 나. 아 진짜? 아 아쉽네. 다같이 살 수 있는데. 총알이 없다. 총알이. 와 개빡센데? 어디로 가야되지? 여기저. 여기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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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람 바다에 빠졌대요. 저희 그냥 가죠. 야 누가 물에 독 타놨냐? 아니 물 발만 살짝 담궜는데 죽었어. 어? 교님 살려라. 아 저 저 혼자 탈출 가능. 아. 분명 죽었대요. 시즌이 돈 돈 먹는 거 갖고 죽으려면. 그러게. 그러게. 아이. 아 근데 피가 너무 없다. 피 꽉 차는 것도 아니라서. 빼요. 흡사한 거 빼요. 이거. 한약 치워야 돼요. 아니면 안 돼요. 어 잠깐만. 아. 흐흐. 어. 이야. 자 저희 앞에. 보스. 오거. 봤음. 탄약 하나가 더 없어요. 어디있지? 피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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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아프다 이거. 탄약 다 채웠어요? 하나 더 가져가야 돼요? 끝. 끝. 오케이. 타요 이제. 차 타요. 어 끝났다. 오. 보스 안 잡아도 되네. 으흠. 탄약만 다 하면 돼요. 이게 쉬운데? 이게 끝이야? 이게 쉬워? 하하하. 다음에는. 세타 때 저거 버그 겁나 웃겼어요. 보스도 안 나오고 애들도 안 나와. 하하하. 그럼 이러면. 나중에는. 보통으로 해도 되겠는데? 아니요. 아니요? 혼자 보통을 하시겠다는 거죠. 아 뭔 소리야. 혼자도 못 하죠. 소울플로? 아 인정? 와. 우리는 뉴스 스토리님에 있는 뉴스 스토리님과 어떻게 Navrat. 감사합니다.